어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 드렸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여건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아직 재판이라는 또 상황이 있고 과거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되고 그랬지만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거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면 권한을 행사했다면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안 됐다고 봐요. 사법부의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맡겼기 때문에 자기네 본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됐다고 저는 봐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비운계잖아요.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일단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최근에 덧붙였고 오늘 이용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면 그리고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것이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상징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얘기는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이게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보고 자체 받았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 일단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이 좀 부결 쪽에 되는 것으로 거의 뭐 생각을 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부결이 되는 것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보통 이 3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3명이 좀 특성들이 다 있어요. 특히 더군다나 이 3명 같은 경우는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마 검찰로서는 어떤 부분을 어떤 영장전담판사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어떤 판사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본다. 이게 왜냐하면 3명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유창훈 부장판사를 선택하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검찰도 이걸 부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결되고 난 다음에 또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정수 국장께서는 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용 의원의 얘기가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수사를 했다면 구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재판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맡겼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저는 본다. 이것도 이게 법무부 장관과 사법부의 판결과 전혀 그게 맥락이 좀 안 맞는. 그래서 저는 이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구겼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논리적으로 잘 맥락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이거 자체는 어쨌든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은 제가 그 영장전담 판사를 한 지인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법원의 오랜 전통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휘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조 내부에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영장 발부율. 이게 굉장히 전설적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쓴 그 기각 사유의 그 내부에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사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영장을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문제이지 누가 수사를 했고 누가 지휘를 했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니까 그날 바로 한동훈 장관의 파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기류가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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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사항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일단은 10월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기강 나라는 PT까지 들고 한동훈 장관 파면을 외쳤던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조금 신중해졌는데 기류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이다, 탄핵이다 그렇게 정치적인 오조를 강하게 쓰고 있지만 이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권위를 하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철신을 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대통령한테 던지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도록 언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찰총장이 그랬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사법부를 포함해서 법무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대범죄 혐의자, 구속의 사유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단식은 잡범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태라서 그런 단식들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발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좀 벗어났다라는 주장이고요. 홍인표 원내대표는 말씀한 대로 지금 국감,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굳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행인 부분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기 전에 야당의 시간인 국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행인 건의, 그리고 파면과 탄핵에 대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까지 한동훈 장관 관련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5위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행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